반갑습니다 에릭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릭선이에요 안녕하세요 에릭선 맘이에요 그림으로 배우는 영어원 save 를 해보겠습니다 원음인 발음 들어보겠습니다 save 구조하다 verb to make 만들어요 save 안전하게 from danger 위험으로부터 example help 도와주세요 save me 저를 구해주세요 next save 보시면 라틴어에서 뭐 올드 프렌치스 노문 말입니다 그 save 를 어머니 갔다는 거 밑에를 에릭선 읽어보겠습니다 middle english from old french server from late latin server from latin service safe that now dates from late 19th century next at the nurse stage입니다 save 가 save save 라틴어에서 cell birth 에서 왔습니다 구하다 세이브가 구하다 구조하다 저축하다 절약하다 살리다 한국말로 다 다른데 이제 어머니 갔다는 거 그리고 보시면 안전하게 하다 해서 구조하다가 됐고요 지키다 해서 소비로부터 부하되서 저축하다가 됐고 낭비로 부터 부하되서 절약하다 이렇게 세월이 오래되면서 이렇게 의미가 확진됐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이프 세이프티 어머니가 같습니다 그래서 세이브 세이프 세이프티 한 세트로 기억을 하세요 넥스트 픽처 스테이지입니다 세이브가 세이프 라틴 셀버스에서 왔고 구하다 했는데 구가 구가 찾다 이름말이죠 구할구 찾거나 얻다 아니면 위험해서 건져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넥스트 파이널 스테이지입니다 세이브가 세이브 세이프 라틴에서 셀버스에서 왔습니다 예문을 에릭스 마미가 읽어보겠습니다 help save me 넥스트 사운드 스테이지입니다 원음인 발음 들어보겠습니다 세븐틴 세이브 verb to make safe from danger example help save me 세븐틴 세이브 verb to make safe from danger example help save me 에릭스 마미가 읽어보겠습니다 세븐틴 세이브 verb to make safe from danger example help save me 원음인 발음 들어보겠습니다 세븐틴 세이브 verb to make safe from danger example help save me have a nice day to make safe from university to make safe from to make safe from to make safe from to make safe fro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